최영호의 경제토크 최영호 박사 작년부터 계속 우리 재계의 큰 별들이 돌아가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구자경 회장, 김우중 회장이 2019년도 올해 들어오면서 올 초에는 신격호 회장 3월 때 잭 웰치, 이건희 회장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이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는 큰 모양새를 비추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시장이라든가 재벌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초리들에 있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말 연초 어떤 식으로 재벌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과연 3세, 4세 경영이 우리 전체의 재계 산업구조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등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각 그룹사들 어떻게 보면 내년 한 해의 준비를 이제 다 끝마쳐 있을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상위 회장인 박용만 회장 과거 두산의 회장이셨던 박용만 회장이 내년 이유가 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재계에 여전히 뭔가 어두운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경제기관에서 내년에 경제 회복 가파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박용만 회장이 상위 회장을 임기를 다 마치시고 최태원 회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부양정책이 풀렸지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부양책을 걷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정상화되는 과정 첫째 뭐냐면 분명히 지금 너무 위협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못하지만 정상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부양정책 때문에 소위 다 살아남았는데 정책이 정상화되면 소위 알곡과 그렇지 않은 곡식들이 가려질 거다 소위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재계의 입장은 내년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박용호 회장은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높아진 국가 부채 비율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사실 국가가 이번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또 기업 부채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자산시장 불균형은 다 눈에 보신 거에요 경험을 하고 계시고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큰 위기의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우리 잘 아는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진짜 최고의 자기 생애 최고의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등등 여러 가지의 신호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계의 큰 수장으로서 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기자회견 말면 최근에 통과된 경제 3법에 대해서 진짜 너무한다 이래서 어떻게 기업하겠냐 등등의 쓴소리를 내뱉으시면서 했는데 사실 내년 박용호 회장이 지적한 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않으면 이런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와 경기 불황이 합쳤을 때 그 위기의 증폭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1년 굉장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될 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위기의 전조가 어찌 보면 최상위 기업보다는 중견그룹과 대그룹 사이에 있는 기업 한두 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나타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보면 신용평가원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실기업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53곳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57개 거기에는 대기업이 4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좋아진 거 아닌가요? 좋아졌는데 그 원인을 보셔야죠 다 지금 지원책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는 게 그런 지원이 걷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연세적인 그런 부도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만기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예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기업 쪽에 지금 360조 한 400조 가량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는 내년도에 1분기 2분기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내년도에 4월달에 정치적 일정이 있어요 등등을 생각하면 초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잘 우리가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한 해가 굉장히 큰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고음을 나타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선진국에서부터 만약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 둘째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우리 지금 증시에 많은 자산시장에 들어가신 여러분들은 진짜 귀출을 곤두세우면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신호등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걷어내고 나면 기업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우리나라 각 그룹별 3세들의 최근 동향을 보면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LIG 3세들은 천억대 이상의 탈세 이런 것들을 한 상황이에요 이게 장기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를 물려받아야 될 이런 3세 기업인들이 여전히 탈세라든지 이런 요인들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중재죠 탈세를 했다는 자체는 중재이기 때문에 벌로써 진짜로 벌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일벌받기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대기업 그다음에 가족 경영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오너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벌이 된다는 자체가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탈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아주 가차 없는 그런 단제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기업 미래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라든가 우리 자본시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징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죄스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과정을 꼭 가야 됩니다 재벌개혁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신앙처럼 돼버렸어요 난 재벌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재벌이라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형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나라의 신화처럼 신앙처럼 이렇게 재벌개혁을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재벌개혁도 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회사의 미래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재벌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가 탓을 할 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수익 이런 실적으로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들로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경우가 되겠지만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CJ그룹은 지금 이선호 전 과장이 부장이 경영에 복귀하려다가 이번에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김동선 또 이렇게 다시 경영에 복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지만 결국 이렇게 경영진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행태는 어찌 보면 좀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두 재벌그룹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재현 회장이나 김승현 회장이 복귀가 예상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탈된 부분들, 그런 잘못된 부분들 특히 마약 이런 부분들, 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원래의 회장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내년도에 복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게 다 그쪽 두 그룹에서는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고 두 지금 경영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섰는 두 회장들이 사실은 자기가 책임지고 이것들은 칠 건 치고 갈라야 되는 그러한 지금 명제가 분명히 두 회사에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각 재벌벌을 보면 CJ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이선호 부장 거기서 CJ제일재당을 중심으로 해서 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녀가 있죠, 이경우 거기는 이미경 부회장이 했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해서 가는데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이재현 전 회장인가 아직도 회장인가 모르겠습니다 등기 이사회에서는 다 빠졌기 때문에 전 회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거기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기추가 되고요 김승현 회장은 내년에 복귀 가능해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는 3분지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셋째를 나누는데 잘 알겠지만 김동관 첫째 아들이 후계자로 거의 지금 됐죠 그래서 솔루션 사장입니다마는 동생 지분이라든가 역할 분할이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는 뭐로 할 거냐면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죠 금융을 맡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막내인 김동선 최근에 상무보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디가 있었나 했더니 스카이레이크 인베스먼트라는 회사에 잠깐 몸담고 있었더라고요 이 친구 전력이 크죠 진짜로 2010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폭행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3분지계를 하면서 막내는 아마 호텔, 리조트,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으로 지금 맡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김동관이라는 후계자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그런 일탈된 부분들이 하고 이제 분명히 메시지는 갔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너는 아웃이야 그러한 전체적인 위기사항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래도 다른 재벌에 비해서는 초고속 성장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받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를 잘 잡게 할 부분들이 있고요 CJ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양분이 되면서 일단 CJ는 어디가 과연 앞으로 주축, 회사의 주축이 되는 그런 사업 분야로 가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재현 회장의 갈라잡이 이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그만 실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웃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모두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인의 경영 결정이 하나가 잘못될 경우 미칠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경영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검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재벌개혁 재벌개혁이 지금 우리 귀에 모시받게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까 모두의 과장되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신앙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재벌이라는 게 수많은 기업 범죄의 몸통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재벌이라는 것은 영국의 옥스포드 대사전에도 재벌로 해서 올라가 있는 아주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런 독특한 사업 지배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제 많이 바뀌긴 했죠 아니 뭐 많이들 바뀌었지만 사실 미국도 보세요 월마트 3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포드 4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독일은 70% 이상이 거기는 뭐 진짜 히든 챔피언들 다 가족회사예요 그 다음에 일본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산토리라든가 뭐 다케나카 야자키 뭐 이런 데 보면 다 재벌이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쓰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여튼 가족 경영이 중심이 돼서 잘 이루고 있고요 진짜 전 세계를 따져보면요 3분의 2 이상이 가족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지배구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 세계 GDP의 90% 이상 90%는 너무 많은 것 같지만 80% 이상이 이러한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가 범죄의 몸통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것은 과거의 어떤 연장선생에서 본다 범죄도 많았다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앞으로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명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재벌 왜 재벌 해체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죄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구분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종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경영 체제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지금 3세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법적인 문제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으로 가고 있는 회사들의 대주주 쪽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또 없을까요? 오너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크고 분명히 어떤 준법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게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소유 경영이 분리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경영이 분리되는 그룹 전체를 통과할 때 보면 이게 기업 상호 출자를 하면서 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인데 기업이 상호 출자가 금지된 나라가 세계에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 다 하게 했습니다 벨기에, 블란서, 이태리, 독일, 스페인, 한국 여기만 상호 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쭉 보세요 6.25 전쟁이 끝났어요 기업의 국내 자본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자본시장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회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서로 기업들이 상호 출자를 한 거예요 아니 탈법은 아닙니다 탈법은 아닌데 이것이 다 범죄이냐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제약이 돼 있었고 특히 경영권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포이즌 휠이라든가 등등을 얘기할 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만큼 키워놓는 과정에서 그러한 제약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간 거지 이것이 꼭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않는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각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 얼마 전에 얘기됐던 코오롱의 티슈진 사태를 포함해서 경영진의 잘못이 주가 그다음에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도 있다 그룹의 근간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세상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3세 경영인이 아직도 이런 걸로 해자되고 계속 무언가 언론에 불려나오고 법정에 끌려가고 이런 것들은 좀 지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3, 4세 경영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우리가 인식을 좀 받게 돼요 일단 대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업적 패러다임이 바뀔 때 국가의 경쟁력이고 부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기업이 성장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신 오너적인 그런 리스크 이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진짜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을 찾기 위한 것은 사실 오너 경영, 가족 경영이 굉장히 유리한 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소득 국가만 따르면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가족 경영이 전체 GDP에 차지했던 게 95년도 정도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게 나쁜 거라고 했다면 지금 와서는 이게 굉장히 적어져야 되잖아요 2016년도, 17년도에 보면 그게 70%,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어떻게 이렇게 극대화시키나가 굉장히 중경하고 지금 현재는 슈퍼 경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데가 큰 데가 끌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슈퍼 경제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를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죄를 지는 거예요 그 개인의 일탈로 해서 그 사람은 아웃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그 전체가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와준다는 얘기가 좀 우습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기업 내 CEO 혹은 CEO 가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업 전체를 매도하거나 그 전체의 잘못으로 우리가 호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보면 마크 저커버크가 있잖아요 주식이 얼마 정도 자기가 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다 지금 나눠줬지 않습니까 9%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의결권은 6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단 의결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구글 보세요 구글의 3인의 동업자들 창업자들 보면 다 6.6%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합치면 의결권은 54%입니다 아니 그런 어떤 방어책이라든가 이것을 일관성 있게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미국 상장회사 중에 이러한 경영권 보호책이 없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세 곳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보라든가 등등 핑코 이런 데 외에는 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키워줄 건 키워주고 잘못된 부분 탈세라든가 이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벌을 주는 부분들로 이걸 가야지 전체 싸잡아서 재벌 안 돼 거기는 다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거야 이거는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우리의 경쟁력과 우리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우리가 스스로 얽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 경영이라든지 또 재벌이 그동안 한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은 죄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를 맡아서 경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 시대에는 좀 지향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래요 어떤 교육과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빠 어깨 너머로 쭉 경영하는 모습 이런 거 보는 것이 최상의 교육 아닌가요 그래서 체화된 부분들인데 그것을 지금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을 만들지 못하는 소양이 있다면 거기서 아웃을 대야 되겠죠 그러나 교육 자체는 굉장히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아버지가 하던 거 그대로 보면서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못이 나오면 그거는 거기서 바로 아웃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상당되어 있다는 것은 주주들 회사의 주인들은 자기 혼자 많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일부를 100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한 단면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재벌 없어져야 돼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에 일단 아주 근본이 되고요 향후 미래 부에 아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보고거든요 다른 나라 없는 거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점이래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제일 잘못된 게 빨리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빨리빨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 줄 어떻게 알았어요 등등의 편견을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렌벨인가요? 거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소유와 경영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세계에서 문어발 경영으로는 최고예요 안 하는 거 없어요 BMW 갖고 있는 회사요 자동차 거기도요 안 하는 거 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코넥트됐냐에 세상으로 가고 연결된 상황에서 나오는 데이터만 이용을 하더라도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느냐 다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왜 우리가 자꾸만 버리려고 그러냐 현재 전 세계 전체 매출액의 60%는 이런 가족 경영형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전체 영업이익 수익의 80%도 같은 대기업 가족 경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더욱더 지금 이러한 슈퍼 경제로 가는 슈퍼 경제 기업들이 입구해낼 수 있는 부의 원천이 훨씬 더 커진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화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으로 가고 그런 개인적 일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빠르게 사법적인 법치주의하에서의 단제를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기업도 변해야 되겠죠 물론 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채찍만 주기보다는 당근도 필요하다 기존 기업을 잘 이끌어나가고 더 키울 수 있는 당근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잘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도 과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많은 이익을 자신들만 향후하기보다는 최근 화두가 ESG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세 경영인들 그동안은 조금 방만하게 살아오셨다면 이 변화하는 시기에 기업을 덜 발전시키고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 더 경영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아마도 세상이 재벌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 바뀌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세 기업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업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최영호 박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억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러